파라소셜이라는 게임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유튜버와 관련된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작해보죠 파라소셜 이전 세이브 그냥 잠깐 돌아가는지 확인만 했던 거 예전에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거 근데 왜 이 게임은 BGM이 없는 거야? 아이고 체리베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알람이 어디 있는데 아 스페이스 WS 엔터 스페이스 아홉... 뭐야 아 7시 30분에 방송이 있나봐요 아스카 감자조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먹으래요 네... 엄마 구독자 5천명 넘었어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니? 이젠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월급을 받아야지 응 어? 칠라스 카페 이거 전에 했던 그 게임 아니야? 카페 거식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하 차단했어 리키아가 남자의 여자야 주인공이 남자의 여자야 그것도 모르겠네 아스카가 만든 감자조림을 먹는다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았나? 전자동 우와 전자동이네 냉장고에 감자조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이럴수가 오 이게 내 방송 아 여잔가? 여기만 큐티 뽕짝한거 봐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따뜻한 감자조림 이제 방송이야? 예 이제 방송이야? 예 방송하기 전에 해야하는 것 버츄워미를 실행 버츄워미를 실행 게임을 실행 방송을 시작 버츄워미를 실행하고 여자네 여자였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게임을 켜고 이 게임 저장이 안된단 말이지 진짜 말도 안되 진짜 말도 안되 방송 시작 예 포츄워미를 실행 포츄워미를 실행했는데 아 이렇게 몇번을 봐도 내 캐릭터는 귀엽다 돈 쓴 보람이 있네 샌나리나라는 이름도 맘에 들고 오늘 방송도 힘내자 제조몽님 어서오시고요 구독자수는 만명 방송 시작 오늘은 꼭 클리어할꺼양 좋아 오늘도 열심히 방송할게요 앞으로 두 장만 더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면 돼요 엔딩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두 판만 더 하면 된다는 거지 두 스테이지 게임 속의 게임이라니 앞으로 두 장 이번엔 깨겠는데 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두 장만 더 보면 끝이 아 뭘 모으는 거구나 두 장을 흐 오 여보세요 어떡하라구요 밖으로 못나가 아 시프트가 있었어 잠겼어요 도망쳐 위험해 살았어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살았는데 최현정님 어서오시고요 네 칠라스 맞습니다 칠라스 게임입니다 근데 저장이 안된다 하지 않았어요? 저장이 안되는데 두 장만 모으면 끝이라니 마리아 방구야 앞에 모았던거는 저장이 됐단 소리잖아 이거 왔던데 같은데 다 잠겨있고 됐다 이거 내가 모아놨던건가? 그럼 저장이 됐단 소리잖아 어? 꺄아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아 아깝다 괜찮 괜찮 지금 오는데 혹시 깨셨나요? 완전하기 싫을 듯 크크크크크 당했당 또 처음부터라닝 역시 저장 안되는거 너무 끔찍행 이 게임은 저랑 안맞는거 같은데 다른 게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밌는거 있나요? 이 게임 한번 해봐 링크 감사합니다 샌나 리나만을 위한 공포게임 방송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방식 들어가볼게요 아 뉴게임스의 사이트 여기 자주 쓰는 곳인데 빨간 방타 대신에 이 게임 해볼게요 현타 오지나?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새로운 게임이 설치 되었습니다 오케이 뭐냐 이 게임 에이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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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4 근데 버튜버인데 왜 화면에 자기 얼굴은 버튜버의 그 그림은 안 띄워나 옆에 그냥 창만 따로 있어 2 2 2 했잖아 안되는데요 안돼요 사와요 아 어지러워 왜 안되지 말도 안돼 근데 지금 시청자 수가 800명이 넘는다고 나보다 많잖아 하긴 얘 구독자도 5천명이라 했지 나보다 많잖아 부럽다 아 이 쓰레기 어 어 7 어 이 번호 번호를 찾아야 되나보다 아 마우스 건드리지 말아야 돼 더 어지럽다 4 4 7이 있었단 말이죠 또 뭐지 정지연님 어서 오시고요 다 모아야 숫자를 다 모아야 저게 눌러지나 너무 안 보여 너무 안 보여 위를 보고 싶어도 위에도 볼 수 없고 뭐일까 뭐일까 원래 이렇게 어두운 게 맞나 뭐가 보여야 말이지 자꾸 막 시점 바꾸고 싶었죠 Q X 안 돼 Q 안 눌러줘 뭐지 4 7밖에 없어 4 7밖에 없어 4 7밖에 없어 어? 됐다 어? 된거야? 색깔이 4개 4가지 색깔의 숫자 아 아 잠깐만 아닌가 의자 위에 봤어 7 봤잖아 7 파란색 7 녹색 4 파란색 7이랑 녹색 4였는데 빨간색 부터 해야 되나 방안 구석 쓰레기 봉투 어 다 알려주는구나 안쪽 미다지문 방안 구석 쓰레기 봉투 방안 구석 뭐 없는데 책상 옆 벽에 그래 여기 4 안쪽 미다지문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의자 미다지문 쓰레기 봉투 벽 의자 의자 받고 봉투 뭐가 보여요? 나만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와 끝까지 와야 되네 3 노란색 3 노란색 3 비다지문 여기? 여기 어떻게 들어가 근데 저거 뭐지? 5인가? 5 5 5 와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3 4 됐다 아아 오오 갑자기 갑자기 채팅이 미친듯이 약간 무섭네 이거 다음편에 인담하는데 뭐? 얼굴? 띠로링 띠로링 버튜버인데 그 프로그램이 저기 돼가지고 얼굴이 공개됐나봐 언노운 보내진 게임으로 방송 계속해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될거야 헉 헐 사단 어떡하지? 생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어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한 메시지도 오고 어떡하지? 생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어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한 메시지도 오고 내일 만나자 자기 자세히 드릴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고마워 누구 왔어? 아스카가 애인인가? 누구세요? 아 이걸로 봐야지 뭐지? 뭐지? 누가 왔었는데? 아 구멍으로? 수엘림 어서와요 수엘림 어서와요 아무도 없.. 어? 뭐야 이거? 여기 누구 있는데? 밖에? 여기 여기? 여기 신발 아니야 이거? 왼쪽에? 어? 언제나 지켜보고 있어 스토커인가 보다 헉? 아 무서워요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헉? 자단해도 의미 없어 시키는대로 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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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헉? 그중에 쓰레기는 모아야지 .. 백신 프로그램 패키징으로 있었구나 40도? 아 보일러 뭐야 어떻게 뜬거야 네 쓰레기 어디갔어 근데 내가 들고 오던 쓰레기 어디갔어 아 여기서 이렇게인가 다 먹은거 아니여? 아 있다 또 있니? 세상에 먹을게 하나도 없냐 왜 쓰레기통이? 작은 집의 쓰레기통은 겁나게 많네 크림치즈 스파게티님 20개월 감사합니다 세상에 20개월이라니 어? 신발 안 신어? 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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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신는다고? 아 아 와 자동으로 신는구나 어 이거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최현정님 20개월 감사합니다 헉 쓰레기통 쓰레기봉투만 떠있어 그림자가 사실은 내가 이 세계에 존재 아 설마 작가 아 나 처음에 이게 내 머리카락인줄 알았더니 쓰레기봉투야 어? 그림자가 쓰레기봉투만 있어 어떻게 된거야 어잉 이쁜데 베베님 왔어 오세요 어잉 뭐야 어어? 어어? 안타세요? 닫는다 어 엘리베이터도 안 닫혀 어어? 소름 이게 뭐야 어어? 여기다 버려 안녕하세요 경찰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은 얼굴 아 이건 봉사활동입니다 파출소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근처에 쓰레기라도 부춥자 생각했습니다 아이쿠 그 쓰레기는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군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거군요 아가씨는 혼자 사는 건가요? 아뇨 그런가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파출소에 알려주세요 믿고 맡겨주세요 음 음 쓰레기장이 어디야? 여기 아니야? 쓰..쓰레기장이 딴데 따로 모여있나? 메리골더님 안녕하세요 아 저기인가보다 쟨 또 뭐지? 왜 깜짝이야 뭐지? 나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나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너 왜 이렇게 작아? 눈 높이가 여기 밖에 안 와? 나 키가 너무 작아? 나 키가 너무 작아? 아기 아니냐? 이 정도면? 쓰.. 뭐지? 어? 다 의심이 되는 상황 꼬마 아가씨 야래야래 방송을 계속하지 않으면 춤을 출 거예요 야리야리 아스카 금방 도착하니까 집 앞에 갈 때 어... 갈 테니까 밖으로 나오지 말래 이미 나갔었는데 왠지 난 이 옆집이 지금 수상하긴 한데 뭘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지금 이사... 짐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가? 수리하는 건가? 무사히 도착했어 집이라도 볼까? 아무것도 안돼 이놈이 짓고서 되는게 없어 여기도 무섭다 베란다 아스카 나 왔어 진짜 아스카야? 아 이게 보일러구나 인터폰이 아니라 아 아스카가 애인이 아니라 친구구나 컴온 컴온 괜찮아? 거의 못잔거 아니야? 안좋아보이네 어제 일은 나중에 들을테니까 일단 들어가자 어? 여기 그 카펜데? 아 또 이렇게 다시 만나네 여 알바생 전에 있던 그 아가씨는 어디갔나? 저 뒤에 아가씨인가? 내 전생엔 저 아가씨였다고 내가 여기서 커피 만들고 빵 올리고 내가 다 했어? 마! 어? 마 내가 너가 카페에서 마 시체도 막 보고 범인도 보고 뭐 시켜봐 살인마랑 마주치고 마 아 깜짝이야 아 뭐 어떡한다고 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아지 아이스커피 주문하셨습니다 쟤도 수상한데 눈빛 봐 다른건 필요 없으신가요? 음식 메뉴 말차 케이크 말차 케이크 주문하셨습니다 오른쪽 카운터에서 주문하신 것 가져가주세요 다 시켰어? 난 아직 고민중이거든 좀 둘러보면서 기다렸죠 계산은 공짜입니까? 이상한데 왜왜왜왜 저기 거기 아가씨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저기 계신 분은 친구인가요? 네 그건 다행이네요 저는 이 가게의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커피 맛이 바뀌거든요 오늘도 맛이 이상하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 중이에요 뭐야 왠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본이 아무리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곤 해도 모든 사람이 착한 것은 아니니까 방심하면 안됩니다 왠지 아가씨랑은 또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그럼 몸조심하시게 제임스 무당이야?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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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뭐야 제임스 어떤 신장님 모시고 계셔 커피 커피 신장이야? 커피 맛으로 위를 점치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요즘은 어때? 정말 오랜만이다 다른 대학에 갔었잖아 고등학생 때는 매일 같이 다녔는데 시간 정말 빠르다 요즘은 선배한테 일을 배워가면서 힘내고 있다니까 마유미는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같은 회사 사람인데 말투나 아줌마인데 얘를 엄청 잘하고 멋있는 사람이야 날씬한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근데 그걸 다 먹는 거야?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그 사람이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겠다는 거지? 아니 그 남자 이상형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 중인데? 아 그럼 그만둬 이거랑 그거랑은 다르잖아 똑같아 살찐다 너 괜찮아 어 그거 무조건 살찌니까 그만 그렇더라고 한 건데 세상에 쟤가 이상하다는 거지? 아 아싸쿠씨 어디 있는 거야? 아직 나한테 전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아싸쿠씨한테 배우고 싶은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어째서 주문한 거 가지러 가야지 하여튼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어떡해 왜 옆자리야 하필이면 또 터빙이 너무 웃겨 이마자게 게임 방송하지 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바타가 갑자기 해제돼 버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컴퓨터는 확인해봤어? 바이러스일지도 모르잖아 아무 이상 없었어 그렇구나 그럼 해킹일지도 모르겠네 어제 방송에서 뭐 했었는지 기억나? 게임했어 시청자가 보내준 게임 그거네 시청자라고는 해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보내준 파일은 열어보면 안 된다고 이제 그 게임 하지마 그만하고 싶긴 한데 그런데 뭐가 문제야 방송 끝나고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 계속하라고 이상한 메시지라고 했던 게 그거구나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라는 건 모두 만나본 적도 없는 타인이잖아 고민해봤자 알 수 없어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얼굴이 공개됐다고 해서 특별히 곤란한 건 없잖아 그건 괜찮은 거 아니야? 니나의 집 도어락이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진 마 그럴지도 계속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 에? 이거는 신고를 해야지요 그러고 보면 그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던가? 왜 헤어진 거지? 조금 신경 쓰여서 아 조금 신경 쓰여서 그냥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헉 뭐지? 그럼 슬슬 갈까? 쟤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거야? 뒤, 뒤에 뒤? 뒤를 이상하게 해봐 아! 아! 다 이상해! 아무것도 없잖아 아 뭐야 놀랬잖아 빨리 돌아가자 아 왜 뒤를 저러고 보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지?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해서 즐거웠어 언제든지 연락해 즐거웠다고? 그럼 또 봐 즐거웠다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쟤도 쟤도 이상한데 다 이상해 다 한 통속 아니야? 허허허 어? 세상이 나를! 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아 독국물 아아 누가 독가스를 살펴 하고 있다 어? 문이 막 지 혼자 닫힌다 어? 아 빨리 들어가자 어이 깜짝이야 귀신 아니냐고 직이요 야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야 너 목 돌아가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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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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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이 새끼야 참참참 걸렸어 너 참참참 흠흠 야 뭐고 이씨 아스콜림 아스콜림 없어지구요 문 닫혔지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등을 부여서는 안돼 아 야경이 참 단순하구나 야 아 스쿨님 20개월 감사합니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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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과의 의리 때문에 제가 게임방송을 접을래 접을 수가 없어 여기 우리집 맞으거 맞..맞았구나 허허 어 여기 이사 끝났나? 불이 켜져있네 아유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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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메리골드님 다녀오세요 허허 아아 문을 닫았는데 밖으로 튕겨나갔어 아 무서워 말 무서운 세상이야 헉 방송 안하면 안돼요 뭐 이렇게 박스들이 있어 냉장고를 그냥 이럴거면 꺼 여기 쓰레기통 있지 않았어요? 헉 소름 어디갔어 어 쓰레기통 다 어디갔어 헉 아니 쓰레기를 버렸더니 쓰레기통을 다 갖다 버린거야 드라이버 이씨 누구야 그러게 집이 지금 묘하게 좀 뭔가 이상한데 누구야 나와 이 새끼야 흠 여기로 침입하는건가 쓰읍 흠 흠 흠 흠 흠 오기만 해봐 흠 흠 흠 보기만 해보라고 내가 다 죽여줄버릴거야 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가질거라고 생각했네 응? 어디있어? 이렇게 사람이 미쳐가는구나 진짜 충분히 어 깜짝이야 어? 드라이버가 떠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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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나는 염력을 쓸 수 있었던거였이었나? 역시 내가 귀신이었고 야 내 드라이버 어디갔어? 아 내 드라이버 아 아 내 드라이버 야 화장실이 아 여기는 욕실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자 이렇게 나눠 놓는구나 어 아.. 방송이나 해볼까? 버츄아미 게임 화이팅 어제의 여자애가 경찰에 잡히지 않게 도와주는 게임인거 같애 아 이렇게 켜자마자 삼천명이 들어온다고? 부럽다 으흐 셔 이 저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야되나? 여긴가 뭔가 아 뭐지? 뭔가 여자 그림 같은데 여자 그림자 어? 이 사람을 구해주는 건가? 귀여운데 귀엽다 으 깜짝이야 빛냥님 어서 오시고요 이리 왔잖아 어어어 맴매돌아 어? 이거 뭐야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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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안되는데요 나도 칠라스 커피 자주 간대 오 쟤 쟤가 그건가봐 스토커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칠라스 커피 자주 가래 쟤가 그 게임 보내줬던 애 아니야? 그쵸? 니나 너무 좋아 쟤 맞는 것 같은데 어... 아 이 그래픽은 지금 게임 속에 게임이라 그렇습니다 아 물론 뭐 게임 자체의 그래픽도 영 별로이긴 하지만 그 여자 있는 데로 가봐야되나? 오 열렸다 아리가또 아 따라온다 오 쟤를 저 방으로 데려가야되나봐 여기로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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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클리어 괜찮 괜찮 단판 단판 클리어 축하 축하 야호 고생했네 수고하셨습니다 클리어했다 이번 스테이지는 여기까지인가봐 저번보다 게임성도 좋고 재밌었네요 뭔 소리야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시청자가 3천명이나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게임성도 있고 좋았다고요? 그럼 오늘은 클리어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끈다고 갑자기 방송하기 참 편한 세상이네 부럽네 피곤하다고? 목욕한다고? 어 방송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구독자 막 이렇게 하는데 5천명이면은 할만하지 맨날 맨날 하겠다 와 방송을 개똥으로 하네 씻는다 하지 않았나? 불안하니까 커튼 한번 봐주고 씻는다고 했잖아요 왜 이러고 어 아 온도 디테일 와 저기서 누르면 여기서 물이 받아져? 자동으로? 와 최첨단이구만 요기서 누르면 요기서 누르면 응 물이 자동으로 여기서 받아지는구만 그것도 초고속 충전이구만 그것도 초고속 충전이구만 물이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다 채워졌다고? 물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거야? 일본은 욕조에 진심이라고는 하더라 일본은 욕조에 진심이라고는 하더라 라라라라 공반매는 아 아 낭내야 배적삼이 흡복 쳐 누나 아이고 좋다 뭐지? 뭐야 야 뭐지요 뭔 소리요 somebody help me everybody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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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쓰읍 뭐지? 나 상체의 저 이상한 문양은 뭐지? 문신인가? 뭐지? 삼각뿔같이 양쪽 두개가 고양이 문신을 가슴에 했나? 고양이 얼굴을? 이상한데? 아 이 세탁기술이었네 뭐지? 흐흐흐 뭐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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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하루가 끝난 거야 무서워서 거의 못 잤어 어제 그거 심령현상이지? 영감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심령현상이었던 거죠? 흐흐흐 세탁기 소리? 아니면 내 가슴의 고양이 귀? 뭐였죠? 어디서부터? 신라스 레지던트 아파트의 새 관리인 미야모토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어제 있었던 일이 신경쓰이는데 관리인한테 전화해볼까? 전화왔어요 흐흐흐 흐흐흐 전화 하시라구요 칬라스 레지던트 관리인 미야모토입니다 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죄송한데 칬라스 레지던트에 사시는 분인가요? 몇 호실의 분인가요? 705호입니다 아 705호 니나씨군요 아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죠? 이 방의 이력을 알고 싶어요 어 이력이라고 하시면 사고 물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입주하시기 전에 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알려드렸을 텐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라면 기분 탓은 아닐까요? 아무튼 이 아파트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외에도 음 그렇군요 예를 들면 스토킹을 당하신다거나 하는 비슷한 상담도 가능하니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뭐지 할 말만 하고 스토킹을 지가 하는 사람인가? 이상한데? 관리인이 스토커 아냐? 또 바로 방송이야? 뭐지? 얘 하루 종일 잔 거야? 하루 종일 자고 지금 바로 밤이 방송 뭐지? 무서운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지? 다 무서운데 상황이? 일단 버추어미 실행하고 게임 켜고 방송 시작 오늘은 어제 하던 게임을 계속할 거야 오늘도 여자 구해주는 건가? 오늘은 캔방 없음? 저 처음 와봐요 재밌겠다 얼굴이 보고 싶어 편의점인가? 화이팅! 니나 너무 좋아 화이팅 어제랑 비슷한 게임인 것 같아 저게 뭐야? 여기도 경찰이? 여기 여자 있었는데 그쵸? 어? 무슨 마트가 이렇게 위로야 레이코 발견 음? 레이코? 레이코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레이코 씨래 친구랑 이름이 똑같네 이름을 레이코로 지어줬구나 어? 휘동님 어서오세요 세상에 1600명 여기로 데려와야 되네 문이다 여기로 데려오는 거지 어제랑 똑같은 문이네 이 문은 어떻게 하라고? 저걸 제끼어야 되는데 이게 다음은 어떻게 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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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혀 문제가 없네 그 여자 데리고 갈 때만 조심해야 되나? 여기 있다 대박 왜 안 내려가 레버가 안 내려가요 레버가 안 내려가 어제 목욕하면서 푹 쉬었으려나? 너나 너무 좋아 쟤 왜 저래? 미쳤나봐 어 됐다 정확하게 손잡이의 끝부분을 클릭해야 되네 어제랑 똑같은 거면 어유 깜짝이야 여자애를 문까지 데리고 와야지 코비님 어서오세요 아니에요 굳이 일찍 올 필요 없었던 아리가또 지금부터 보셔도 전혀 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구하러 왔어 고마워 따라하고 있나? 어 따라하고 있어 근데 쟤 눈이 없어 가 돌아가 어 뭐야 경찰이 전혀 어 깜짝이야 내 얘기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그냥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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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노래라 진짜 니나 무슨 일이야 TV가 갑자기 켜졌어 고장난 건가 우리 집 저주받은 걸지도 또 막 이래 ㅋ ㅋ ㅋㅋㅋㅋㅋㅋㅋ 게임하는 데 TV도 보고 럭키비키니시티 잔아 ㅋ 막 이래 ㅋ 막 이래 해서 빵 터졌다 ㅋ 어어어 진짜 나는 경찰한테 잡혀서 그런 줄 알았네 근데 얘 신경 안 써도 돼 그러고 보니까 잡혀도 아무 영향이 없어 어 근데 길을 못 찾겠어 아까 어디였지? 여기 어디 끄트머리였던 거 같은데 저긴가? 저기다 저기다 여깄다 가만요 클리어드 에헤헷 데헷 누가 배가 고픈가 봤는데 아 꼬르륵 소리야 꼬르륵 소리 맞아? 괴물 소리 아니야? 끌려 있으니까 딱 좋을지도 내일도 계속 갈 거니까 보러 와줘 이건 거의 설사 직전인데 아 배고프다 배고파 죽겠어 냉장고에 뭔가 있었던가? 없었잖아 아무것도 뭐야 이거 TV 리모콘이네 역시 어떻게 하지 우하27 배달 시킬까? 어? 한 거야? 오하이츠 시킨 거야? 오하이츠 어? 어 지금 소리 났죠 소리가 났어 어? 깜짝이야 씨 배달이요 문 앞에 놓고 가야지 문을 열어준다고?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하면 되자 우하이츠입니다 음 다코야끼 주문하셨죠? 아닌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피자 주문하셨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어 그 얼굴 공개된 유튜버죠 버티버죠 대박이다 방송 힘내세요 저기 주문한 건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그리고 체인 없이 문 열면 위험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뭐야 저 사람 대체 뭐지?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편의점 가야지 아 이게 지금 뭔 상황이야 전혀 조심성이 없어 담배 피우고 지랄이야 아 짜잉나게 관리인이었어? 저기 니나 씨 맞으시죠? 아까 남자 아니었어? 누구세요? 미야모토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인입니다 아까 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 오해입니다 저기 실례입니다만 니나 씨는 혼자 사시는 건가요?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하거든요 남자친구는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일하는 건 예전엔 있었군요 안타깝군요 어쩌다 헤어지신 건가요? 남자친구가 혹시 질 나쁜 사람이었나요? 헤어져야 했던 이유가 남자친구에게 있었나요? 저기요 아 실례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미친 동네 미친 동네고 그리고 아파트는 금으로 도금 해놨네 겁나 고급지네 밤이 되니까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구나 이야 어이매 후후후енные 아나도 안 무섭다 이제는 더이상 물러설것이 없다 나는.. 배가 너무고프 DA 아니 동네가 다 막혀있구 야!! 어떻게 사는거야 무슨삶을 사러오셨던겁니까 닝겐 어?? 외길.. 외길 직진도로 어, 편의점 길 건너야돼? 아, 커피 잡힌게 겁나게 많고 사고 한번 나볼까? 아, 안되네 야, 차라리 사고 나서 병원에라도 누워있을라 했더니 건너가지지가 않네 어이씨 야, 이씨 너 이새끼, 너 나와 야, 나오라고 이새끼야 운전 이씨 따구라 어어? 이새끼가 아, 나 짜리나게 하네 짱 디질라고 저 이씨 하아 난 저녁밥만 사러 온거야 저녁밥만 하아, 오늘은 정말 배고프니까 하나로 부족하겠지 하아, 이런 날은 술이랑 음료수도 마셔야지 뭔 소리야, 갑자기 저녁밥만이라메 아, 비켜 이거 던져 야, 왜 이렇게 커? 아니, 난 왜 이렇게 작은거고? 내가 아줌마 손 나 뭐 나 뭐 애기야? 알고보니? 이 아줌마를 무슨 거인처럼 갖고 우와 하하하 하하하 우와 나 계산하러 간다 오거냐고 나 크다 하하하 하하하 나 이거 먹을 거다 나는 너무 작고 하지만 너무 크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갑자기 어, 쟤 또 있어 저 남자 저 남자 또 있어 야, 문 열어 하하하 계산을 안하면 문이 안 열리는 최첨단 시스템 너무 멋지구요 이게 다야? 하하하 하하하 이 할아버지 귀엽다 아, 고양이 아, 아이스크림 하하하 재밌네 쇼핑하는 아이쇼핑하는 재미가 있네 자, 일리털도 있고 자, 일리털도 있고 자, 일리털도 있고 자, 일리털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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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 헤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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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여기도 놓고 있는 거는 좀 그렇다 하하하 하하하 어? 여기에 이건 또 왜 있어 어? 빼빼로는 여기 왜 있는데 스틱스는 에이... 하하하하 에이... 너무 막혀놨다 정리를 어, 이거, 이거 떨어진 거 이거, 이거 정리도 안 하고 어... 닭다리도 하나도 없고 이씨... 닭다리랑 어허헣 닭꼬치 넓적다리 어! 어!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짠게 먹고 싶을 테니까 또 뭔 소리야 또, 얘 왜 이래 미쳤나봐 이거 매운 걸로 먹어라 하나만 더 좀 모자라... 헤에... 뭐지? 얘 좀 이상한데? 내꺼야! 다 먹을꺼야 야무지게 먹어 깜짝이야 오랜만이야 하... 하... 도망가지 말아 줘 중요한 얘기야 하... 전 남친인가 보다 고만해 날 찾아낸 거지 그래서 직접 말하러 왔어 네 친구가 좀 이상하다니까 듣기 싫어, 싫다고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봐 저기요, 뭐하시는 겁니까? 증거 사진을 찍어 뒀어 메시지 보내 줘 헉 헉 에밀리님 어서오세요 에밀리님 어서오세요 헉헉 헉헉 헉 뭐지? 그리고 어? 안에 전시... 상품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밖에서 보니까 기본 탓인가아 헉헉 어어? 너지 야 야 야 야 너희놈 헉 아, 짓 결계인가 갈 수가 없군 으아 너희 나쁜놈 헉 어, 다음에 보자 내 결계 때문에 지금은 너에게 못 가진... 니가 오는구나 야 니가 오... 어허헉 하하 거리를 벌린다 하하 어허헉 어허헉 다시 오신다 하하 힓 어? 내 가면은... 가면 다시 가신다 아 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 이 건널목에 파란불은 무한이지 으아 빨리 야 빨간불 잤뜩 진짜 아유 진짜 아유 그래 그렇게 거리를 유지해 그래 아! 막혔어! 야! 진짜 나는 도대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거야 여길 갈 수가 없다니 너 계속 거기있어 너 차 지나간다 이제 파란불 겁나 혜자롭네 우와 다 막혔어 세상에 흐흐흐흐흐흐 나 뒷걸음질 잘 치지 어 여기 차 아저씨 도와줘요 아저씨 미친놈이 쫓아와요 어 깨아아 깨아아 아니씨 뭔데요 아아 어 야 거기 밝은데 있어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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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더 더 아까 얼굴이 살짝 보였던거 같은데 야 근데 아까 걔가 친구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스토커가 남자가 아니라 아스카가 스토커라는 소리야 어머 추측성 스포 아 근데 걔가 얘기했잖아 친구 친구가 이상하다고 야 미친놈아 야 미친놈아 야 아저씨 아까 저 뒤에 있었잖아요 아저씨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아저씨 우와 뭐지 오 솔직히 안 놀랬어요 아저씨 저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결계가 느껴졌거든요 아 뭐가 있구나 그때 아저씨가 나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아저씨는 나를 지켜주는 걸 거야 그쵸 나 밤길을 혼자 가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토커가 붓나 안 붓나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까지 멀리서 지켜봐 주는 거지 그쵸 사실은 소호자였던 거임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쫓기고 있어 어떻게 진짜 최악이야 무서워 그 녀석한테 들켰어 집 들켰어 어떡하지 라고 아스카한테 보내면 안 되지 이 자식아 지금 집이야? 문은 제대로 잠궜고? 응 도어라기니까 잠겨있어 경찰에 부르는 게 좋을까? 경찰은 안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중고가 없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게다가 경찰이 오면 범인을 자극할지도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그래도 경찰한테 상담해보는 건 좋을지도? 뭐라는 거야 어떡하라고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니까 완전 소름 돋는다 지금 바로 가지고 싶은데 이 때문에 뭘 야 무슨 미리 써놓은 거 아니야 이정도면? 타자가 이렇게 빠르다고? 타자가? 타자가 이렇게 빠르다고? 타자 일 때문에 멀리 와서 못 온대 내일은 같이 못 가주는데 괜찮겠어? 예전에 이상한 녀석에 메시지 보낸 녀석 있지 내일 아침에 꼭 파출소로 가봐 음... 차단을 해제한다 차단을 해제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차단 해제 내 친구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스카 말하는 거야? 차단 해제해줬구나 고마워 네 친구 아스카에 관한 이야기야 너 최근에 얼굴 공개된 적 있지? 왜 알고 있는 거야? 아스카 나 쓴 라니나 방송 보거든 그게 아니라도 영상 있게 퍼졌으니까 알았겠지만 해킹 다 한 거야? 잘 모르겠지만 백신 프로그램 스캔해봐도 이상은 없었어 그것보다 대체 아스카랑 무슨 상관이야? 난 아스카 그 방송 사고랑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 이걸 좀 봐봐 이게 뭐야? 오늘 수상한 녀석이랑 말하고 있는 걸 우연히 봐버렸어 나도 네 친한 친구를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저걸 보고 나니까 게다가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스카뿐이잖아 싫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끔찍한 얘기지만 너도 잘 생각해봐 음... 아스카... 설마... 설마 사카... 하지만 그 사진은 도대체... 어서오세요 달콤님 8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차단... 아스 박퀴... 딴딴따라단... 헉! 나라면 여러 명에게 도와달라 할텐데 한 사람이든 여러 명이든 상관없어 니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넌 나만의 것이니까 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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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곤린... 살려줘요 곤린... 엄마... 살려줘요 엄마... 야 근데 그렇다고... 아... 친구를 바로 차단까지 하는 거는 조금... 아... 너무... 리키아 말을 너무 들었나... 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응? 이거 왜 켜져 있는 거야? 어머 소름... 친구에게 버림받고... 항상 혼자야... 나랑 똑같네? 나는 항상... 어두운 곳에 있잖아... 어때... 똑같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누군가와 친해지는 건...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는다고... 컴퓨터가... 뭐에 갈렸는데? 오히려 잘 됐어... 이대로 방송을... 접는 게 나아... 누구야? 누구야... 오잇씨... 으앗... 흐앗... 으앗... 으앗... 뭐야... 크흣 다시 시작 오이 아아 에에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돼 부활했다 죽은 거야 뭔 소리야 죽여 죽여 뭐지 라이브 챗 어서오세요 드라이버 있지 않았어 나 드라이버 어딨어 인벤토리 탭 어 달리기가 있었어 안기도 있었어 나 아무것도 없어 인벤토리에 드라이버로 죽이는 거 아니야 드라이버가 없는데 만나고 싶어 문을 왜 읽은 지랄이야 화이팅 죽여 죽여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자식아 무섭네 무서워 지금 뭔가 게임 속 나와 실제 내가 지금 뭔가 입장이 뒤바뀐 상황 같아 아 다른 누군가가 버티보로 방송을 그런 상황인건가 지금 얘가 지금 세상에 아하하핰하핰하하하핰하하하 아핰하하하하핰핰하핰 하하핰흰하핰하핰하핰하 바로 죽어 근데 드라이버 어딨지? 흠 흠 아 놀래라 저 창문으로 못나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창문이 왜 커튼이 저절로 닫혔지? 어? 내가 열어 놨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뭘까? 쟤를 피해서 드라이버를 찾으러 가야되나? 밖으로는 못나갔어요 아까 안기가 안돼 근데 안기 C 눌러도 뭐 없어 왜 아까 시프트가 달리기라며 안돼 이것도 뭘 해놓은거야? 안돼 달리기도 없어요 흐헤헤C 이거 어딨지? 아유씨 진짜 흐헤헤 흐헤헤 이게 맞아? 나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거든요 긴장했나봐 얼른 갔다올게 흐헤헤헤 흐헤헤헤 흐헤헤 흐헴 빨개지 흐헤한 흐헤헥 흐헤헤 흐헤헥 흐헤헤헥 흐헤헤 흐헤헤헥 흐헤헥 흐헤 Bible 클ion filed 흐헤헤 흐헴 흐헤 흐헤 예 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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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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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헣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얘가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세상에. 그럼 도저히 그럼 도대체 도저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빠르게 여기에 드라이버 있었는데 나 지켜주는 애 아니었냐고 여기도 문 열고 들어올라나? 야 띠링띠링 하지마 지금이니? 야 내려와 이 자식아 죽아 죽아 아싸 병 만나고 싶어 어? 죽였는데? 화이팅 끝났어 얘들아 휴 오늘도 해냈꾼 야 이 자식들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아?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 나와 어딨어 나가는 거야? 네가 어떡해 아 뭐지? 뭐야 아슈발 꿈? 무서웠정 꿈꿨도 귀신꿈꿨도 꽤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았동 강탈떨에 가야댕 저녁 있잖아 아침까지 깨있으려고 했는데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것 상담해야 하는데 어로징이 기간에 가야댕 피곤하당 날 찌른 사람 누굽니까 맨날 저녁까지 아이고 진짜 옆집 뭐지 화장실을 문열고 먼저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숨어있었다니 흐흐흐흐 성담받으러 가야댕 어? 그때 그 경찰 아저씨 겁나 요염해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그럼 어디 말하기 편한 곳으로 갈까요? 파출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사실은 파출소에선 긴장해서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처에 공원으로 가시죠 왜? 싫은데? 그렇군요 해킹 당했을지도 모른다 거기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해킹한 사람과 그 스토커는 동일 인물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으면 저희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혹시 또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주세요 120으로는 대응이 오래 걸리니까요 저는 항상 이 파출소 근처에 있으니 왜 파출소에 없고 파출소 근처에 있는 거야? 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순찰도 강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힘내세요 깐발에 병원하고 있어요 아스카를 부를까? 아스카를 부를까? 부를까요? 말까요? 아니요 불러요? 아스카를 불러야 돼 말아야 돼 부르던지 말던지 뭐야 그럴 거면 뭐 다뤄봐 아 부를까 말까 아스카 아스카가 지금 친구잖아 근데 지금 아스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 아스카가 흔하 어흐흐 정말 연락하니 어허어 어허어 어허 democrats 어허어 다시 생각한다 차단되어 있는데 뭐 풀겠지, 부르면? 일단 불러보자 불러봐 그래, 불러봐 어떻게 되나? 미안, 차단했었어 요즘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너무 제멋대로인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와주지 않을래? 지금 너무 무서워서 같이 있어졌으면 좋겠어 잠시 후에 방송 시작해야 하긴 하지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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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딴딴따라단 딴딴따라단 차단해서 확인을 못했던 거구나 난 괜찮아 오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갈게 근처에 있었다 딴딴따라단 20분 후 20분 후 하필, 하필이면 똥 싸고 나왔... 똥... 똥을 쌌어 아스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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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게 도착해서 다행이다 괜찮아? 또 스토킹 당한 거야?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찰서에 가봤어? 어... 얘기는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차단해서 미안해 정말 괜찮다니까 지금 니나는 엄청 불안할 텐데 날 믿고 의지해줘서 고마워 아스카랑 그 남자의 사진을 보고 그 남자와의 사진? 아... 혹시 이 아파트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말 걸었을 때? 수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역시 그 녀석이 니나가 말했던 스토커구나? 으... 소름돋아 갑자기 저기요 하면서 누가 말을 걸었는데 자기가 말 걸어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뭔데요? 라고 물어보고는 잠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 근데 딱 그 사진을 찍혔을 거라군 의심해서 미안해 됐어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런 걸 보고 나면 그런 걸 보고 나면 누구라도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돼? 근처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부탁해 맡겨두라고 방송은 싫어하고 말하고 싶긴 한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건 무서우니까 슬슬 이사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지도? 좋을지도가 아니지 어이구 갑자기야 이사를 가야지 자 과연 오늘도 어제 하던 게임의 다음 편을 할 거야 오늘은 어떤 게임이려나? 잠깐 괜찮아?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올게 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 편의점 가까우니까 빨리 갔다 올게 그래도 방송 중에 후다닥 갔다 올 테니까 그럼 다녀올게 이걸 굳이 꾸역꾸역 계속하는 이유는 또 뭐야 이 게임을 40도는 실내 온도인지 물 온도 아니야? 뭐지? 잠깐만 여기는 니나 너무 좋아 봐봐 왜 그래? 이러고 있어 니나 괜찮아? 집으로 가나 봐 딴딴딴 니나의 은밀한 사생활 니나의 은밀한 사생활 오 찍고 있었다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아니었던 TV 켜지고 세탁기 돌아가고 누굴까? 울서린 아까 얘 목욕할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아스카의 스마트폰 소리? 베란다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옆집이야? 아스카가 옆집 위에 있었어? 아스카의 스마트폰이 왜 여기 있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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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둥 내가 봤던 영상 무서워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걸 헉 내 사진들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거 너무 크잖아 합성을 어떻게 한 거야? 우와 똥 싸는 거 똥을 싸는데 난 치마를 입고 있었어 아 어쩐지 찝찝하더라 어? 아스카 아스카가 범인은 아니었어 잡힌 거야 니나 어디야 여긴 옆집이야 베란다가 열려 있었어 다행이다 니네가 무서워서 일단 난 괜찮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가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 녀석이 잡히기 전에 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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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우리집이야? 왜 다행 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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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맨발이야 으 어라 왜 그러세요? 급하신 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다니는 건 좋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네 어? 말한다 뭔데? 뭐지? 말하니까 말하니까 어? 뭐지? 관리인이 빌런이었어? 뭐지? 얘한테 가면 어떻게 돼? 죽겠지 야 나 이 새끼야 야 어? 내가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어 나 이 새끼 이상하네 여기서 친구 복구에? 어 동네 사람들이 다 다 한팬가? 이상하네 무시한다 니나씨? 어? 뭐지? 무시하니까 무시하니까 굳었어 충격받았나봐 무시해서 굳어버리네 경찰 저기요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혼자서 외출한 건 위험하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도망친다 뭐야 거기서 SNS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 스트르머 자택에 정체불명인 남자가 침입한 사건으로 오늘 주범격인 남자를 포함해 남녀 4명이 체포되는 것이 취재를 통해 밝혀졌고 역시 안 피었어 체포된 것은 주범으로 지시를 담당한 회사원 미야모토 리키아 용의자 리키아? 그의 어머니로 부동산을 운영 중인 미야모토 유키코 용의자 어머니의 동생이자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시로타 사기오 용의자 범행을 실행한 무직 아쿠슈 큐아 용의자의 4명으로 추측됩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주변의 미야모토 리키아 용의자는 사건의 5일 전부터 전 교제 상대였던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강요했으며 리키아 용의자는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도찰 스토커 행위 이외에도 아쿠슈 용의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이외 3명에게는 리키아 용의자의 도와준 혐의가 있으며 추가로 스토커 행위 이외 2명으로 지시도 응 미얀네 내가 너를 의심했어 Section 3명의 이외 1명도 일진 precis 비 Stalin 렌장이 이게 신의 한수였다 그죠? 어어 아직 안 물렀으면 어쩔 뻔 뭐해야돼? 뭐해야돼? 어 여기있다 아 요리해주는거야? 아 그럼 요리를 하라고 뜨든가 처음에 아스카가 나한테 해주고 갔던 감자조림 이따 너도 먹어봐라 어떤 맛인가 고마워 맛있겠다 뭔가 내가 내가 니나한테 감자조림을 만들어줬던게 엄청 옛날처럼 느껴지네 그 녀석들 체포된거 같아 정말 다행이다 근데 설마 모두 한피였더니 니나 힘들었지 내가 바로 눈치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그런 말 하지마 아스카 덕분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거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휴 이딴 집에서 빨리 이사해버려 응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러고 보니 그 뭐였지? 빨강망토라는 게임이었나? 그거 너무 어려워서 클리어 못했다고 했었잖아 그 제작사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대 야근사건이라고 했다니까 나 그거 했어 빨강망토만큼 어려운 게임은 아니라 주구질은 별로 없나봐 비교적 빨리 끝내고 호러게임이라 일본 호러게임이라 하기도 쉽대 한번 해봐 PPL이 이거는 야근사건을 위한 광고를 위한 게임이었나? 아 개웃기네